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네비입니다. 네, 오늘 12월 12월 31일 네, 오늘 23년 마지막 날 주네비 두산 로버틱스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28분 네, 29분. 네, 주네비 지금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두산 로버틱스 네, 주네비가 네, 공급계약 네, 관련된 자료와 두 번째 보호 예수물량 네, 44만주 정도 나와요. 보호 예수물량 요 관련된 대응 네, 전략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네, 공급계약 관련된 내용도 있고 두 번째 네, 보호 예수물량 나온다라는 부분 네, 1월 달에 나와요. 요 관련된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우에 상단에 있는 주네비 구독과 좋아요 네,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두산 로버틱스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 오늘 우리 두산 로버틱스 11만 6,100원에 거래 마감을 하였고 네, 한 7% 정도 6.91% 상승한 금액에 마감을 하였고 시 외에도 500원 상승한 금액에 장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쁘게 차트 잘 그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좀 설명할 게 많아갖고 차트보다는 네, 일단 좀 안내해드릴 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네, 엘리언트 파등 잘 그리면서 네, 상승과 하락 네, 잘 이쁘게 차트 그려가면서 가고 있어요. 네, 12월 21일 최고가 12만 4,500원까지 갔었다라는 부분 우리 24년도에는 우리 두산 로버틱스가 20만원을 넘어 네, 30만원 이상 간다라고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내비 네, 요거 간단하게 두산 로버틱스 관련한 거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두산 로버틱스 네이버 화면 잠깐 들어왔고 요거 간단하게 좀 빨리 설명 좀 드릴게요. 시가총액 얼마? 7조 5,256억원 네, 코스피 52회사 네, 잘 알갖아갖으면 됩니다. 네, 보시면 11만 6,100원 네, 마감했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주내비가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왜 주내비가 말씀을 드렸냐면 기관 꾸준히 매집하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 형님들로 계속 요렇게 두 거대 세력들이 네,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요거 잘 알고 가시면 되고 외국인 보유율 1.97%라는 부분 네, 마지막 날 외국인과 기관 네, 다시 들어왔고 외국인도 다시 매집했어요. 왜? 24년도에 공급기약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하다보니까 외국인 애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네, 우리 일전에 12월 달에 그 유럽의 네덜란드에 네덜란드에 두산 로봇틱스가 협동로 뭐 공급기약 체결했잖아요. 네, 네덜란드에 발음이 꼬이네요. 주내비 아침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아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왜 주내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좀 그거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봇틱스 네, 12월 14일날 네덜란드 공항에 수화물 처리로봇 공급기약 네, 이거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24년도에 추가적으로 네, 네덜란드 네, 공급기약 했죠. 유럽 국가 세계 국가 세계 나라와 네, 공급기약 네, 진행 중이에요. 협의 중입니다. 네, 이거 1분기에 나올 거예요. 24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이 관련된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내비가 자료 만들어놨으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네, 그다음 뭐 기사 또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로봇틱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수화물 처리로봇 공급 네, 이거 아시죠? 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두산 로봇틱스 대표 로봇기업 M&A 나설 것 진짜 내년에 이슈가 또 있어요. 두산 로봇틱스에서 전에 누누이 주내비가 방송에서 두산 로봇틱스 로봇기업 인수한다 인수한다 해도 우리 주주님들 안 믿었잖아요. 네, 이거 두산에서 로봇기업 인수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주가 올라갈 재료예요. 이런 게 이거 진짜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빠른빠르게 빠르게 좀 안내해드릴 거예요. 네, 두산 로봇틱스 다음 기사 네, 두산 로봇틱스 유럽 시장 사업 규모 확대 위안 협력 강화라고 나와져 있어요. 두산 로봇틱스 네, 이렇게 나와져 있고 지금 유럽 쪽에 협동 로봇 공급 계약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거 12월 20일 날 난 기사인데 해외로 뻗는 두산 로봇틱스 유럽 법인 설립 준비 본격화 네,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유럽에서 유럽에서 세계 네덜란드 뿐만 네덜란드 왜? 추가 3개 나라에서 공급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거 두산에서 협동 로봇 유럽의 회사 네 협력사 만든 데잖아요. 네 유럽 법인 설립 준비 끝났대잖아요. 본격화 한 데잖아요. 네, 주네비가 거짓말했나요? 안 했나요? 이거 공급 계약 관련한 거 자료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주네비가 네, 봐요. 유럽 공급 계약 자료 24년 두산 로보틱스 공급 계약 자료라고 해서 유럽 3개국 공항 수화물 처리 로봇 추가 공급 계약 자료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 무료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요. 돈 돈 돈 벌려면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주네비가 왜 봐요. 12월 31일날 왜 나와서 이거 자료 만들면서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자료 받아가시라고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네비가 무조건 받아가세요. 이거 봐요. 기사도 이렇게 났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무슨 두산 로보틱스 주주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벌기 싫으신가요? 주네비가 이렇게 안내해드리잖아요. 이거 아까 주네비가 말씀드렸던 1월 두산 로보틱스 의무 보유수량 이거 나온다는 내용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이때 주가 하락한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말아 올릴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우리 대응하시면 돼요. 1월 5일날 1월 5일 두산 로보틱스 기타 보호 필요 해제 주식 44만 1998주 나온다 라는 부분 비율 0.68% 수량 얼마 안 돼요. 이거 충분히 다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주네비가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보시면 이것도 나와져 있어요. 어제 난 기사인데 어크저께 난 기사인데 내년 1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두산 로보틱스 등 3억 5천만 주 의무보호 해제 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거 건너실 필요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가 2위 올해 이렇게 주가 1위가 두산 로보틱스라고 이렇게 발표 놨어요. 네. 이것도 자료 다 준비해놨으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주네비가 좀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주네비가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 유럽으로 갑니다. 두산 로보틱스 두산 그룹 AI 무인 자동화 적용 최신 기술 뽐낸다. 라고 해서 기사 났습니다. 네. 이거 전시에 나가서 이거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시장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24년도 우리 24년도 주네비가 맨날 떠들었잖아요. 협통 로보 네. 세계 1위 어디요? 두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1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치킨 로봇이 튀겨야 제맛 네. 두산 이어 LG도 가세 네. 두산 로보틱스 네. 교촌에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잖아요. 교촌치킨 손잡은 두산 로보틱스 주네비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두산 로보틱스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 FNB와 치킨 로보 솔루션 확산을 위해 협동 로보 네. 두산 로보틱스 납품했다고 여러 번 방송에서 주네비가 얘기했는데 네. 이거 잘 알고 가시면 돼요. 네. 주네비가 이거 관련된 자료 다 준비해놨어요. 이거 무조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자료 많이 준비했는지 아세요? 아니. 주네비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 생각해서 이렇게 뭐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각종 자료 다 준비해놨어요. 알잖아요. 커피도 만든다고 이거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벽둘코 치킨도 튀기는 로보팔 네. 맞아요. 올해 매출 두 배인 600억 원 예상했다. 이거 24년도에 어마무시하게 공급 계약 나와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주네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 24년도에 두산 로보틱스 대응 전력 자료 만들어놨어요. 매수매도 타점 안내 자료에다 다 녹여놨고요. 네. 이거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보호 회수 물량 44만주 물량 나오는 거 관련 대응 자료 준비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네비가 어떤 거 준비해놨는지 아시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 공급 계약 자료 주네비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유럽 세계국 공항 수화물 처리 네. 네덜란드 다음으로 이제 세계나라와 추가 공급 계약 관련된 거 좀 자료 받아가세요. 이것도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무료예요. 네. 이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나오니까 이 자료 무조건 받아가시고 네. 주네비 위에 상단에 있는 주네비 핸드폰 번호 있어요. 위쪽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 네. 우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 4903 4619 번으로 네. 연구소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 두산 로보틱스 매수 매도 타점 안내 해드린다. 그 다음에 유럽 3개국 공항과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 진행 자료 보호 해수 물량 대응 자료 네. 이거 보내드려요. 다 무료예요. 비용 없어요. 무료니까 신청만 하시면 되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연구소 플러스 종목명 보내주시면 분석 하고 브리핑 하고 매도 타점 잡아서 답장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텔레방 무료입장 이 텔레방 주네비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 한 2천 명이 넘는 주주님들 계세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두산 로버틱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종목들 그 다음에 관련 자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도 무료입장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주네비가 운영하는 방이고 캡처는 화면 아닙니다. 보시면 LS 머티리얼 이나 DS 이렇게 핫한 종목들 매수과 매도과 다 잡아주고 있어요. 주네비가 여기 주주님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주네비가 보이시죠? 여러가지 종목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네비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 들어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들어와야죠. 돈 보시려면 이렇게 주네비가 매수과 잡아들이고 매도 타점 이렇게 잡아 드립니다. 주네비랑 같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도전해보고요. 제가 신이 아니라서 100% 수익은 못 내드립니다. 보통 80% 해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어요.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이런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고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010-49031-4619번으로 주네비에게 지금 당장 연구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그럼 대형연락 자료와 유럽 3개국 공항과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텔레방 무료입장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비용 무료다라는 부분 잘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24년도에 주네비와 함께 800% 이상 수익보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주네비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